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거기다 쥐를 한 마리를 넣었어요 쥐를 한 마리 넣고 그 뚜껑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쥐가 얼만큼 살 수 있을까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그마한 항아리에 쥐를 넣고 뚜껑을 꽉 닫았는데 얼마를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얼마를 살았냐면요 진짜 짧게 살았어요 3분 살았어요 3분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죽은 거죠 뭐가 없어서요? 공기가 없어서 아니 공기는 좀 넣어줬어요 저런 위대한 질문이 이 아이들 상상력을 그래서 어른들은 질문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얘가 나중에 커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또 이따 질문은 계속해요 끝나고 목양실로 와도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와 목사님한테 다 적었다가 평소에 적었다가 고마워요 질문해줘서 우리 예동이 너무너무 신중하게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린이 그 다음에 예동이 또 이름이 뭐예요 오늘? 시화니? 시화 우리 시화 또 누구야? 한서 이렇게 4명 이렇게 중등분이 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특별하게 선물을 보내줄게요 한번 기대해봐요 일단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줘 전화번호 주면은 목사님한테 이따 전화번호 방송 나가니까 또 사람들 다 오니까 안 되니까 이따 저기서 물어봐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주면 이따 저녁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멋진 선물을 진짜 딱 사줄게요 이따 하시고 3분을 사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살짝 조그마한 빛을 넣어줬어요 모기는 안 넣어주고 빛을 넣어줬더니 이 쥐가 얼마를 사놨냐면요 닫았을 때는 3분을 사놨는데 그 빛을 넣어주니까 36시간을 사놨어요 엄청난 차이지 뭐 그러면요 나머지 궁금한 건 사모님한테 살짝살짝 물어보면서 해요 지금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날 시간 끝나야 되는데 지금 고마워요 질문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똑똑하지 못하면 질문도 못해요 그런데 고마워 예동아 예동이 그래요 옆에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체력이 떨어져서 일찍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하여서 죽은 거예요 아무 빛이 안 보이니까 쥐가 그런데 이 빛을 비추니까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살 수 있는가 보다 그래서 36시간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더할 나위 없겠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희망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절망을 하게 되고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르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살아 있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요즘에요?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일에 대한 소망이에요 또 하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에요 나는 이런 이런 학교를 가고 싶다 나는 이런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이런 것을 사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원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집을 사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되고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고 내가 그 학교에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이루어지잖아요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하나 이글스가 우승하기를 소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저의 소망인데 하나 이글스가 3년간 꼴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도 꼴찌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99%요 어제도 중요한 찬스에서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글스가 우승하기를 소망을 해요 그거를 우리 대전 시민 대부분은 그걸 몇 년간 기다리냐 20년간 기다렸어요 지금 20년째 거의 바닥을 기고 있고 20년째 우승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소망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나중에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냐면 죽음으로 끝나기도 해요 우리는 이현우 장모님께서 암이 치료되고 우리와 함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고 그 결과가 소망의 결과가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루어져서 기쁨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내가 원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기쁨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잠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또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또 나중에 죽음의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길 원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주길 원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나를 실망을 시켜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내가 신뢰하던 사람들이 언젠가는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모두는 다 이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간 다 떠나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소망이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진짜 가져야 될 소망은 근본적인 소망이에요 근본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을 시킬 때 그 실망으로 인한 그것으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원하던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힘이 들어 좌절돼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할 때에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이 좌절됐을 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은 뭘까? 그 소망은 정말 있긴 하는 것일까? 그 소망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를 읽었냐면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건 구약의 이야기예요 이 구약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언제적 이야기냐면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000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사막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달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냐면 불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불레셋이라는 나라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레셋과 전쟁이 이루어나게 되죠 그때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의 소망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원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아니 이기게 이겨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졌어요 참패를 당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은 이 불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시 정비를 해요 다시 정비를 하고 이번에는 전에 사용하지 않은 비밀병기를 아직 비밀무기를 하나 가지고 나가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이겨나가야 돼요 왜? 한 번 전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졌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용하지 않은 이 비밀무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비밀무기가 뭐냐면 언약계에요 언약계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 언약계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언약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전쟁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가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불레셋을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네들은 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포로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적군의 포로로 만드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언약계를 뺏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비밀병기, 비밀무기를 그들이 가져갑니다 언약계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겠지 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갔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기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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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졌어요? 얘들이 이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참패를 당해요 첫 번째 전쟁보다 일곱 배의 손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들의 비밀병기가 뭐였어요? 언약계 다 같이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일곱 배의 많은 군사를 잃고 그리고 진짜 최악의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 최악의 사건은 지금 예동이가 염려하는 이거 지금 언약계를 빼앗기면 돼 안 돼? 이것만은 안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재앙이 발생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언약계를 빼앗겼어요 그들은 소망이 이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언약계도 빼앗기고 그들은 모든 것을 일곱 배 전보다도 이상에 상실을 했어요 이게 첫째 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불레새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 언약계를 빼앗아서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이상한 걸 섬겨 이상한 걸 섬기는데 위에는 반쪽은 사람 반쪽 밑에는 하반신은 물고기 이거를 섬겨요 안 잘려요 그건 안 잘려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지금 밑에는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이런 신이 무슨 신이냐면 이 신 이름이 뭐냐면 다곤신이에요 여러분 다곤신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다곤신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요? 아니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보여줄게요 이게 다곤신이에요 위에는 사람인데 밑에는 물고기예요 하나만 더 넘길게요 봤어요 못 봤어요 이게 뭐예요? 스타벅스의 심볼이 엠블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곤신이에요 그렇지 이제 거긴 적용은 아버지랑 엄마랑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세요 또 하나 더 넘겨 하나 이게 지금 교황입니다 교황이 쓴 저 심볼이에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벨론의 종교로부터 온 다곤신의 모형이에요 이거 처음 알았죠?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 다곤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곤신한테 그들은 이 다곤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레시의 사람들 다곤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그 신전에다가 다곤신 큰 상을 내놨는데 그 언역계를 옆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그 갖다 놨더니 그리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갔네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그 다곤신을 섬기는 목사 오늘날 아마 거기 제사장 그 사람의 아침에 와보니까 그 사람의 아침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거는 가정예배 시간에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봐야지 그래도 어떻게 돼? 다곤신이 다곤신이 넘어졌어요 아무도 근다리질 않았는데 다곤신이 확 넘어져가지고 그 언약계 앞에 콕 쓰러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아침에 제사장 그 우상 승배를 하는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보고 나니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두째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버립니다 다시 다곤신을 세워서 그 언약계 옆에다가 또 나란히 다시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불레새 사람들이 아 그래도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종교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 다음 날도 축제를 벌였어요 둘째 날 낮에도 그리고 나서 또 다 저녁에 돌아갔겠죠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 다시 아침에 그 사람들이 다곤신전에 와봤어요 와봤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어제의 비참함 보다도 더 심하게 이 다곤신의 팔과 다리가 다 잘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게 다곤신 하나님이 이 다곤신을 쳤구나 하나님이 더 우월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고 그 언약계를 자기네들이 못 가지고 있게 돼요 그거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제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무슨 일이 벌어졌죠? 첫째 날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둘째 날은 무슨 일이 벌어졌죠? 넘어졌어요 셋째 날은 어떻게 됐죠? 박살이 나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다 생각도 못하고 뭔 얘기인지 이해도 못하는데 니들 이 둘이만 지금 여기만 얘기하고 설교 다 가도 되겠어요 얘들 아는 사람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 지금 다른 사람은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 계속해서 오늘 끝나고 스타벅스 갈 생각만 하고 있지? 뭔 지금 내 여긴 다 적용까지 다 된 거지 오늘 스타벅스 가면 안 돼? 그런데 우리 크리시아는 스타벅스 가면 안 돼요 거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업자금 대주는 거고 거기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서 합시다 아무데나 다니는 거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벅스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누가 만나자 가면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이게 바로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의 그 어려움 가운데 3일째가 되어서야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이 되어서야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나머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요 우리는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우리는 첫째 날에 빨리 해결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또 우리는 둘째 날 하루 지나서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길 둘째 날에 빨리 해결되길 간절히 원하면서 좀 기다렸어 하루 정도 그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여러분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은 3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3일이 되어야만이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방식이에요 좌절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소망을 기다려야 돼요 왜?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야 3일째의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3일째 되어서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해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이 날을 참지를 못하고 허둥지둥, 그다음에 내 마음대로 우왕좌왕 자기 뜻대로 해서 이 일을 그르쳐서 또 이틀 갔는데 또 다시 첫 달 날부터 또 시작해야 되고 또 갔는데 또 시작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깨우니까 3일째에 3일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방식이에요 이게 볼까요? 창세기 40장 13절 창세기 창세기 다음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아멘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3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국교 5장 3절 갑니다 시작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는 하루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사흘 정도에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3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우수와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아멘 3일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위해 기다리는 기간을 의미하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3일은 바로 지금 모든 일이 엉망입니다 바로 지금 소망이 사라졌어요 바로 지금 마음이 우리는 절망스러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3일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3일의 하나님이에요 이틀의 하나님이 아니고 첫날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3일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3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3일의 백성들이에요 인내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일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배우고 그걸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초고파니까 그냥 하루하고서 그냥 다 폭삭 엎어버리고 이틀 가서 폭삭 엎어버리고 또 시작해야 돼 또 다시 가야 돼 하룻밤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해 가지고서 폭삭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3일의 하나님인데 3일의 백성들에게 3일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 보면 헛발진만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씩 이제는 그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3일의 하나님이 3일의 백성들에게 준비한 것이 있어요 호세야 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야 없어요? 없어요?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으로 가봅시다 정치인들, 열심당원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서 채찍에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은 모진 죽음이, 모진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날이 첫째 날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 이 첫째 날은 어둠의 날이에요 이 어둠의 날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죄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기대했던 것이 소망이 다 좌절된 날이 어떤지 하냐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해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을 이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길 원했는데 둘째 날이 부활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둘째 날에 본디오 빌라도는 경비병을 보냅니다 경비병을 보내서 그 무덤가에다가 돌, 물을 막아놓고 그리고 사방을 경비해서 콱콱 숨도 못 쉬게끔 만들었던 날이 둘째 날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숨 막히는 날이 이틀까지 지속이 됩니다 사방을 꽉꽉 막아놓고 마치 작은 새장에 새를 집어넣은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날 어둠의 날이 둘째 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둘째 날로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3일의 이야기예요 첫째 날은 아주 어두운 날입니다 죽음이 있었던 날입니다 무덤에 누웠던 날이에요 둘째 날은 경비가 그 경비병들이 못 나가게 꽉꽉 막았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도 여전히 어두운 날이에요 소망이 다 사라진 날이에요 세상이 다 어둠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날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3일이에요 3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3일은 요나 같은 선지자도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있다가 육지를 토해내서 다시 생명을 얻는 날이 바로 3일이고요 바로 그 다곤신 그렇게 그들이 섬기고 무섭고 하나님을 다 억압하고 하나님을 이길 것 같은 그 다곤신이 완전히 부서져서 그 다곤신을 섬겼던 그 백성들마저도 종기가 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기네들이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이 언약계를 가져가 버려라 그들이 기브업 포기한 것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날이 세 번째 날이에요 이 세 번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날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 3일의 하나님께서 3일의 백성들에게 부활과 소생의 기쁨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3일의 사람들이에요 3일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3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스토리는 지금부터 우리들의 스토리는 3일 이야기를 써가는 거예요 첫째 날의 어두움 정말로 죽음과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했던 일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둘째 날에도 여전히 암흑 가운데 힘들고 어두움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의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돌무덤을 무너뜨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3일 날 바로 3일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을 주신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주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첫째 날의 어두움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어떤 이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와 힘든 그 삶 때문에 무슨 큰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무덤가에 있는 조용한 어두움 그날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숨막히고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3일의 하나님이십니다 3일의 하나님이 3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소망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소망인 것이에요 이 소망이 3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을 첫째 날 견디고 둘째 날 견디어서 3일에는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3일이 다가오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거예요 그 부활은 3일째 이루어집니다 3일의 하나님께서 3일의 백성들에게 귀한 축복과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3일의 축복을 다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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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